잘 치게 먹날라 그래. 얼마나 좋겠네. 요거는 그럼 괜찮으시구나. 요거는 무게는 어떠세요? 아까보다 덜 무거운 건가? 일단 이게 넓지 않고 강하더라니까 붙잡게 좋지 뭐. 그러니까 편해. 넓은 거 보다. 요거는 그러면 실제 이 에세랑 비교하면 비슷한가요? 그래도 좀 다르죠? 아니. 나는 잡식성이라. 지금 막 피는 스타일인데 박하담배는 안 피우더. 근데 요거는 거의 많이 비슷하네. 아까 두번째 핀 거는 아유 독해고. 맨솔 쪽은 아니신 것 같아. 숨이 탁 맥히더라고. 아니 근데 이게 신기한게. 이 전자담배는 옆에서 냄새만 타도 괜찮더라구요. 입에서 손에서도 냄새 많이 안 나실거에요. 깔끔하게. 난 여기 니코치에 배 해갖고 놀았잖아. 근데 운전하면서는 못 피울 것 같아요. 이거? 뭐 똑같지 뭐 이거나 이거나. 근데 운전할 땐 물면서 물고 하실 수 있는데 아 그게 있구나 진짜. 그래도 이게 괜찮다는 말씀이신거죠? 그나마 좀. 음 맛이 이건. 아니 일단. 탁 맹겼을 적에. 그냥 맛있는 맛. 근데 아까 그거는. 어우 그냥. 이렇게 보면 뭐 독한거 있잖아. 뭐 뭐. 잘못 먹으면 뭐. 콱. 재챙이 나오듯이. 그런 맛이었어요. 아. 요건 한 100점 만점에 몇 점? 요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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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맨날 피해서 그런지 난 거의가. 응. 이게 100점이라면 이거 한 90점. 오우. 후하게 주시네. 아 이건 되게 가까워. 아까거나. 도저히 뭐는 공짜로 피해도 못 피워. 아. 확실히 이게 같은 KT인지라 좀. 괜찮은 것 같긴 하네. 아 이게 KT인지라는 거야? 지금 서울에서밖에 안 팔아가지고. 오우. 하핫. 요건 뭐라고. 서울까지 갔다 왔어요. 하핫. 이건. 진짜. 피니까. 어. 거의. 흡사하다. 오우. 신기하네. 제가 아까 저거 한번 빨아봤는데. 따끈따끈하더라구요. 저거는. 신기하네. 확확 쏘면서. 확확 쏘면서. 예. 아 이건. 그냥 확 팔고. 이렇게 장감이 있어도. 요거는. 이걸 비슷하게. 응. 입이 이렇게 좀. 목구멍 넘어갔다가. 다시 넘어갈 때. 잠깐이면. 그냥 싹. 입이 개운해거든. 근데 그건. 입에서 그냥. 계속 남아있어. 그럼 이거 피고. 이거 한 대 더 안 피셔도 될 법한 수준이에요? 아니면. 이거 피고 또 한 대 더. 피셔야 되나. 아니. 앞에도 될 것 같아요? 어. 오우. 싱크로율이 많이 되나 보네. 그래도. 음. 이건. 그러네. 확실히 이게. 취향이 맞으시나 보네. 음. 음. 근데 내가 담배. 네. 혹시 잠깐. 한 시간이고 어디 가서. 담배 못 피우는 데가 있다가 나오면은. 담배 급하게. 막 빨거든. 네. 네.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두세 번 계속 그렇게 빨아 본 거야. 근데. 거부감 없으시고. 응. 거부감 없다. 오우. 좋다 좋다. 좋다 좋다. 감사합니다.